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행사에 왔습니다. 바로 2024 웹툰 페스티벌에 왔어요. 제가 틈만 나면 웹툰을 즐겨보는 매니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게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웹툰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재미가 가득해 보이는 이 행사, 저와 함께 보실까요? 좋아하는 웹툰의 팝업스토부터 구경하고 싶어서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이 줄을 섰더라고요. 라운드에 보인 제가 한 3번 정주행 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우리나라 탄타지 중에 최고. 주인공이 네크로멘서인데요. 일어나라 하면 부하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싸움도 잘해요. 안녕하세요. 굿즈들이 이렇게 있네요. 다양한 굿즈 상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우와 단행본이다. 전 이건 소장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어요. 주인공의 부하들이 그림자 군단이에요. 그림자 군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모습이고요. 마치 주인공 성진우와 함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건 전지적 독자 시점이에요. 전독씨. 김독자. 2중이요. 굉장히 잘생긴 캐릭터예요. 전독씨 정말 즐겨보는 웹툰 중에 하나예요. 공간을 이렇게 꾸미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여기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만합니다. 우와. 인기가 정말 많아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도 구경하고 싶은데. 박태진 웹툰은 외모지상주의, 싸움 독학, 인생족망과 같은 코믹 학원물을 재밌게 봤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소속되어 있었네요. 촉법소년, 캐슬, 김부장 등과 같이 평소 즐겨보는 웹툰들이 많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여기에도 관련 굿즈 상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만 해도 재미있네요. 한국이다. 데뷔 못하면 죽을 병 걸린 부스에 왔습니다. 로맨틱 판타지? 로판? 막 이런 느낌이네. 와우.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요? 에에에. 바로 그를 사랑해서는 안되라는데? 이곳에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툰들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예쁘게 꾸며졌어요. 마치 로판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짠이 아니잖아, 짠이. 전시 소품들과 꾸며진 공간들, 캐릭터 판넬까지 분위기 있었어요. 마법소년 테스타 공간에서는 칠판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도록 했는데 다들 그림 숨쉬가 뛰어나네요. 열혈강호 특별전도 있었는데 학창시절부터 즐겨봤던 만화라서 아주 반가웠어요. 흑풍의 의상이 있어서 직접 입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즐겨보는 만화책을 와, 지금 활용도도 제가 뽑아볼 수가 있어요. 복마 활용검이었던가? 네. 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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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스토어를 다 돌고 이제 드디어 메인 행사장에 들어갑니다. 메인 행사장 1층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보이는 웹툰들이 다 제가 아는 웹툰들이에요. 나 혼자 네크메서가 먼저 보이네요. 한 번 둘러볼까요? 스터디 그룹이 보이고요. 와이렛 부스에서는 스터디 그룹에 굿즈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카카오 엔터 계열인 다운 크리에이티브 부스에서도 웹툰과 굿즈,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CNC 레볼루션 부스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3층에서는 상상비즈 아카데미 부스가 운영 중이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웹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수상작을 볼 수 있게 태블릿도 진열되었어요. 캐릭터 채세서는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와 채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가비지 타임에 성준수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 대화가 되네요. 캐릭터마다 말초랑 특성이 또 있나봐. 사투리 쓰는 캐릭터거든요. 드로잉 체험존에서도 와콤 액정 타블릿으로 그림 그려봤는데요. 툴이 익숙하지 않아서 역시 어렵네요. 거의 모든 부스에서 포토존과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포토존 찾아서 찍는 게 재밌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포즈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 날래요. 저 포즈. 저거. 아 여기 센스 맞으세요? 항상 받아가주시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스탠프 투어 이벤트도 참여했습니다. 스탬프를 모두 완성하면 웹툰 넷컷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녹화가 되네. AR 포토카드도 만들어봤습니다. 기존 사진과 영상이 필요해서 어떤 거로 해야 될지 고민됐어요. 우와 사진에 비추니까 애기가 움직여요. 서울시장님과 이현세 작가님께서 월드 웹툰 페스티벌에 방문해서 행사장을 투어하며 각 부스마다 응원하고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해주셨어요. 이벤트도 직접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AI 캐리커처 체험이 가장 신기해하네요. 수고하해요. 장관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이현세 작가님과 함께 대상 수상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고마워. 월드 웹툰 어워즈가 시작됐습니다. 웹툰으로 기록되는 K 콘텐츠가 투자와 지원을 맡기지 않겠다. 각오를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하죠. 수상자 여러분들 재신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많은 웹툰들이 수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웹툰들이어서 저 또한 기뻤습니다. 잘 몰랐던 웹툰은 다음에 보려고 체크했어요.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상 더 그레이트의 글 작가님은 드라마로 친숙한 이태원 클라스 작가님이십니다. 다음 차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상이라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 둘 셋 우리 K 웹툰들 정말 응원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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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